말리포 데크 앞에 나와있습니다. 지금 아침에 간조가 시작되었고 대략 간조가 시작된지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3시간? 2시간에서 3시간 정도? 지금 이 데크 아래 지역은 염랑계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물이 쓰고 한 2-3시간 정도 흘러가면 염랑계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. 지금 저 여기 보면 한 마리가 활동을 합니다. 염랑계가 열심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먹이 활동을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마일리포 데크는 저서 생물군 중의 하나입니다. 이 데크라인 염랑계를 관찰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. 일단은 데크 위에서 염랑계를 관찰할 수 있고 또 모래에서 염랑계를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해양 생태 관찰하기에 좋고 바다 생태계를 아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깜찍이 감사합니다.